반갑습니다 고고볼 여러분 오늘은 홍콩 와플 준비했습니다 음료는 커피구요 잘 먹겠습니다 고고보 Jelly 그렇죠 고소를 굉장히 고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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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고구마 고소하고 계란 호우 고소하고 고춧가루 아삭한 소리가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아삭한 소리 너무 좋아요 아삭한 소리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직도 너무 맛있어요 이런 식도로 많이 먹으면 더 맛있어 맛있다 발은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요? 그냥 먹으면 더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생각보다 맛있게 잘 먹으면 더 맛있지만 이거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너무 맛있어 아삭한 고춧가루 스테이 Economic 치즈볼 너무 맛있어 치즈 소스 후추 역시 마찬가지로 고장 비벼 랑이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막댕국수 오검 고기 오우 오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맛있어 맛있따 riches 맛있따 맛있다 일단 먹기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네 흥믹 팽이버섯 치즈볼 그럼 또 한 번씩 먹겠습니다! 또 한 번씩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용!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고 맛있게 먹으니까 진짜 맛있게 먹어야될 것 같아요! 진짜 맛있음!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어서 싱싱한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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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어 ㄷㄷ 아삭아삭 후추 면은 감자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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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추 고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